나이스 디앤 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 업체입니다. 나이스 디앤 비는 2022년 3월 2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10% 상승한 9,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21일 대비 약 2.6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14일 11,65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7일 8,74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4월 15일 1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23일 1,124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나이스 디앤 비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26%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145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6,707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438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2월 21일 가장 많은 356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2월 28일 가장 많은 101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4.76%에서 약 45.35%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1월 4일 약 45.87% 최저 지분율은 2021년 3월 24일 약 44.7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863억원이며 2015년 256억 대비 약 236.1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61억원으로 2015년 49억 대비 약 227.6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8.77%입니다. 순이익은 약 128억원으로 2015년 43억 대비 약 194.1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4.88%입니다. 나이스디앤비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1.6배이며 지난 2015년 19.8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1.45%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92배이며 지난 2015년 2.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3.61%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13.03%, ROE는 16.56%입니다. 나이스디앤비의 시가총액은 1496.720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95위, 코스닥 종목 기준 682위,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863억 1,09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34위, 코스닥 종목 기준 630위,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준 4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61억 9,64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68위, 코스닥 종목 기준 306위,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128억 4,59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03위, 코스닥 종목 기준 345위,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